안녕하세요. 5분만에 쉽고 빠르게 만드는 비상금 정보를 드립니다. 5분 비상금 요즘에는 휴대폰을 사용 중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사용 중인 휴대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하나인 소액결제 한도로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혹은 어플에서 결제가 가능한 결제 수단 중에 하나인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매달 100만원씩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소액결제 한도로 원하는 금액만큼 현금화하셔서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십니다. 소액결제 한도 현금화 방법도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데요. 소액결제 한도로 필요한 금액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시고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 전문 업체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현금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용한 소액결제 한도는 매달 1일마다 새로 재갱신되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시는 금액만큼 간편한 방법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하니 급하게 여유자금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소액결제 한도 현금화 서비스를 가장 낮은 수수료로 진행하는 안전한 정식 등록 업체 알려드릴 테니 비상금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에 쉽고 빠르게 만드는 비상금 정보 5분 비상금이었습니다.